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신거죠? 그냥 그래요 이런 상태가 심각하네요 자 보자 처방이 필요해요 이 물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약 먹자 안 먹어 약 먹자 안 먹어 그렇다면 이 빨간약을 발라보세요 어쩔 수 없군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네 바로 베베렛 크림 이거라구요 프리미엄 뉴질랜드 발효 사냥료로 아기에게 건강한 피부를 전달하세요 케이틀 아nament 죽으 윗 아홉 앗 아아